한 끼 마음껏 먹기 73일차 10월 30일 입니다 오늘 체중은 59.8 입니다 62세 172cm 체지방률 대략 10% 근육량 대략 30kg 자 드디어 이제 59kg 대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1일 1식을 시작하기 전에 68kg 이었고 그보다 더 전에는 제 평소 몸무게가 한 70에서 한 72kg 왔다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50일차에 61.6 그 다음에 쭉쭉 내려와서 67일차에 60kg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제 60kg 오늘 드디어 59kg 대로 떨어졌네요 자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60kg 대가 제 마지노선 아닐까 일단 체격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떨어지네요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체중이 줄면서 특이하게 느낀게 최근에 몇가지인데 그 중 한개가 양복 바지가 헐렁해지고 뭐 이제 옛날에 입던 바지가 옛날도 아니죠 뭐 최근에 이렇게 한건데 1년 양복 1년 입기는 보통이죠 2년도 보통인데 그게 막 접히는 거 그건 뭐 이해를 해요 뭐 평생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겪어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겪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몰랐죠 팬티하고 트리닝이 헐렁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오래됐구나 그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한 1년 정도 그 한 개를 버렸어요 제가 그건 너무 헐렁해져서 그리고 그저께인가 그 백화점에 세일하는 데 가서 트리닝 바지를 두 개를 샀어요 운동할 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극기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팬티하고 트리닝이 이렇게 헐렁해질까 제가 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팬티가 헐렁해지고 트리닝이 헐렁해진 게 그게 낡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허리가 저러서 그렇구나 이걸 어제 처음 알았죠 저도 참 무디죠 이게 양복 바지는 그런 걸 평생에 이제 몇 번 겪어봤으니까 그거야 뭐 알죠 아는데 팬티가 헐렁해지고 트리닝이 헐렁해지는 거는 저는 평생에 처음 느껴봤어요 와 이거 입던 거 다 버릴 뻔했어요 제가 너무 오래됐구나 싶어서 근데 새로 산 거는 뭐 그렇게 헐렁하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워낙 새 거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70 때 70kg때 72kg때 입던 그런 거 그는 지금 이제 좀 헐렁한 거예요 아무리 팬티고 또 아무리 트리닝이라도 이야 참 신기하죠 매일 물 2.5리터 내 생에 최고의 음식은 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체중이 빠지는 거 물론 체중이 자꾸 빠지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저체중은 과체중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저체중 위험은 아니니까 근데 물을 많이 드시면요 이게 오히려 체중이 빠집니다 물살이 오른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잠깐 잠시 잠깐이고 물은 결국은 다 빠져나갑니다 드신 만큼 빠져나가는데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요 뭐가 좋냐 하면 물론 체내 체수분 양도 증가합니다 약간씩 그렇게 몇 년씩 계속 물을 꾸준하게 마셔주시면은 몸속의 수분 양이 약간씩 증가합니다 갑자기 마시면 그게 뭐 탈이 날 수도 있고 다 빠져나가 버리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요 체수분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뭐 이제 배출 이런 게 아주 원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체중이 빠집니다 물을 유원하게 많이 드셔주시면요 너무 많이 드셔도 곤란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물 덕택을 보고 있지 않나 그래도 하루 종일 제가 식사를 안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확실히 이건 알고 있습니다 물 덕택이죠 물 안 마시면 저는 뭐 아마 허기가 질 거예요 물을 마시면 허기도 안 느껴지고 힘이 넘칩니다 이게 참 물이 음식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제 생에 최고의 음식이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저는 뭐 진짜 끄떡없습니다 사실 식사는 안하고도 제가 요새는 하루 한 끼나 하죠 근데 뭐 제가 한 2, 3일에 한 끼를 해도 저는 자신 있어요 이게 일단 지금 기분은 그렇습니다 뭐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 물을 충분히 제가 마실 수 있다면 자 아침 식단 이게 이제 뭐 하루 한 끼 먹으니까 참 어제 말씀드렸죠 1인 1식의 치명적인 단점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렵다 참 힘듭니다 이게 하루 3끼 2끼 드시는 분은 뭐 대충 먹어도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실 수 있죠 웬만하면은 근데 한 끼 드시는 분은 진짜 신경 안 쓰면 많이 못 먹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인가 순서를 바꿔서 종합 견과류를 먼저 먹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먹습니다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제가 이제 에 준비를 합니다 두부 약간 끓이 한번 끓입니다 제가 그냥 먹어도 되지만 숲에서 사온 두부를 한번 끓입니다 끓여서 이제 일단 요걸 먹으면은 이걸 먹으면 이제 왜 좋으냐 하면요 서서히 이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준비 이런 겁니다 이걸 넣어주면은 인슐린이 나올 준비 하세요 이런 거죠 갑자기 뭐 이 뭐 국수나 뭐 밥이나 이런 걸 떡 뭐 빵 이런 걸 드시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서 인슐린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갑자기 확 태어나기 그래서 충격을 받지만은 이런 걸 드셔주시면요 여기에 그 탄수화물 거의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서서히 나오는 거죠 이게 좋습니다 뭐든지 서서히 하면은 우리가 운동할 때 준비 운동을 하죠 그게 돼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준비 운동인데 일단 저는 종합 견과류를 제가 요새 보니까 한 7시 반쯤 먹어요 제가 식사가 다 끝나면 한 9시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이상 하는 건데 근데 종합 견과류 이건 뭐 식사로 보시지 말고 그냥 이 어떤 그 인슐린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인슐린 나올 준비 하세요 이런 거죠 실제로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약간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식사를 제가 이제 오래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을 식사 시간 개시 이 땅으로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 두부 먹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준비를 거의 제가 합니다 이렇게 달걀도 제가 이제 그 우리 달걀 기기가 있습니다 20분 하면 땡땡 해서 이제 마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채소 채소는 이제 종합 견과류 먹고 난 다음부터 두부 먹을 때부터 채소를 먹습니다 달걀 2개 육류 뭐 주로 이제 닭고기를 위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붉은색 고기는 제가 늘 말씀 드렸듯이 세계보건 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이제 올린 그런 거라서 너무 많이 빨간 고기 그러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는 4발 달린 짐승이 있죠 이런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 암에 걸릴 확률이 일단 좀 높아진 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래도 이 새 닭은 새 입니다 이게 집에서 그러지만 새 뭐이 오리 이런 거 이런 고기는 흰색 고기죠 이런 고기는 관계 없습니다 자 해산물 뭐 미역국 오늘은 못 먹었네요 미역국 있는데도 못 먹었습니다 도저히 오늘은 제가 그 사이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도 결심을 하던 밥을 드디어 자꾸 밥을 드디어 먹었습니다 카레 카레 먹으려고 제가 어제 카레 못 먹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카레를 해 놓았는데 제가 그걸 못 먹어서 땅을 치고 진짜 통곡을 안 했지만 하여튼 땅을 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 챙겨놓은 것들이 못 먹는구나 너무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고구마를 먹기 전에 자꾸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카레를 이렇게 비벼서 숟가락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숟가락 사양 안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불가피하게 숟가락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는지 카레가 제 집사람이 그냥 카레를 엄청나게 잘해요 온갖 걸 다 넣어서 진짜 잘합니다 이 채소도 뭐 그 도마도 볶음 이런 거는 온갖 채소 양파 파프리카 뭐 등등 한 뭐 5가지 채소를 넣어서 하는 그런 거를 잘해요 이것도 이것도 아주 웰빙이고 이것도 웰빙인데 카레도 웰빙이죠 이거 오늘 드디어 소원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구마도 오늘 먹었습니다 큰 고구마 한 개 너무너무 맛있게 고구마가 실제로 감자보다는 그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천천히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구마 혈당 높이는 게 엄청납니다 국수하고 비슷한 국수가 진짜 그 엄청나게 혈당 오면 국수 라면 이런 건 혈당이 그야말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리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음식인데 그런데 고구마는 그 정도는 아닌데도 왜 이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 맛이 달콤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 버려요 조금 혈당이 지수가 낮더라도 많이 너무 많이 먹어 버리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이나 단백질로 이미 앞에 깔아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빨리 흡수가 안 되고요 이미 인슐린이 쫙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설사가 싹 들어가더라도 인슐린이 쉽게 그걸 잡아 버립니다 인슐린이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순수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고구마 오늘 한 개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한 서너 개 먹고 싶은데 이거는 배가 터질 것 같기도 해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혈당 엄청나게 올립니다 왜냐 많이 드시니까 그래요 감자를 그렇게 많이 드실 분은 없거든요 감자가 이거보다 GI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더 높지만 고구마는 달콤하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과일도 혈당을 많이 올리지만 저는 나중에 먹으니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 비장의 무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식후에 60분 운동을 해 버린다 이러면 혈당이 올라갈 수가 없죠 혈당이 올라갈 여가가 없습니다 바로 근육으로 직행하니까 인슐린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운동할 때 혈당은 인슐린 도움 없이 바로 혈당으로 흡수가 돼 버립니다 인슐린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그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이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슐린 자체가 일단 비만 호르몬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요 그게 결국 내려와도 한번 팍 올라간 게 있죠 그게 우리 몸에 엄청난 충격을 망치로 우리 몸을 두드리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이게 그런데 뭐 치매라든지 심장병 이런 발병률이 그때 팍 올라갔을 때 그때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그 충격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당 스파이크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내려가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아닙니다 한번 확 올라가 버리면 그게 굉장히 우리 몸에 전체 충격을 줍니다 저는 뭐 그런 걸 피하기 위해 저는 사실 관계 없어요 저는 뭐 당뇨병도 없고 혈당이 평소 혈당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식후 운동 60분을 해 버리니까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식후 최고 혈당이 뭐 한 110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 제 몸은 늘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많이 필요도 없고 인슐린이 넉넉하게 있으면서도 많이 안 나오고 또 효율이 민감성이 뛰어나서 저항성이 거의 없어서 역할을 잘합니다 조금만 나와도 웬만한 혈당은 다 잡아 버린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비타민 뭐 등 영양제 나머지 음료수 간식은 최근 5년간은 안 먹어 갔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자 식사 때 뭐 이제 국이나 찌개가 나와도 저는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근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 카레를 비벼 먹느라고 작곡밥에 너무 맛있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웬만하면 저는 꼭꼭 씹어 먹습니다 오늘 다 걸린 시간은요 제가 여기 종합 견과를 먹은 때 종합 견과를 제가 7시 반에 먹기 시작했는데 식사가 끝난 게 한 9시 15분이었습니다 좀 너무 심하죠 물론 저는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CNN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합니다만 그렇게 말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저는 제가 1일 1시간에서 최고로 빨리 먹은 기억이 있는데 30분입니다 대충 먹으면 이제 뭐 평균이 한 1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대충 먹어버리면 1시간 뭐 진짜 한 반 걸립니다 오늘 1시간 반 걸렸죠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끊어졌으니까 식사를 예 뭐 그 너무 많이 걸려도 곤란하겠죠 근데 식사를 또 너무 빨리 해도 안 좋습니다 뭔가 너무 빨리 드시면요 그게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이게 천천히 드시면은 웬만한 음식도요 별로 관계 없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은 별로 무리가 없죠 급하게 뭐 국수를 하면 되는 거 훅 막 집어넣어 버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최근에 바뀐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운동을 많이 하기로 오늘 한 60분 했습니다 오늘 코스를 약간 바꿔 봤습니다 계속 같은 코스를 가니까 좀 지겨워서 저는 하여튼 제 모든 운동은 놀이삼아 한다 재미있게 한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운동을 운동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내 몸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위해서 한다 이런 그 뭐랄까요 그런 의식이 저는 강합니다 일단 마음이 즐거워야 몸도 즐겁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요 아무리 그게 몸을 위한 운동이라도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면은 별 효과가 없죠 저는 하면 이제 뭐 평생 하는 그런 뭐 이 일일 일식이라든지 운동도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하자 쉽게 하자 또 재밌게 하자 이거를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한 30분 하면 되겠네요 이제 제가 아침에 60분 했으니까 아침에 하고 와서는 이제 샤워를 하죠 뭐 땀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령 팔굽혀펴기 100개 플랭크 20-30분 놀이삼아 스쿼트 10분 이것도 뭐 제가 시간을 앉아보고 저는 스쿼트도 뭐 수시로 합니다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을 때는 뭔가 볼일 보고 항상 이렇게 스쿼트를 하고 뭐 30초도 좋습니다 1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수시로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부담없이 종일 흙이 없고 배변 시원하게 쭉쭉쭉쭉쭉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목표는 7시간인데 어제는 한 6시간 반 잤죠 상당히 정말 잘 잤고 밤에 잘 때는 물론 소변도 안 보기 때문에 진짜 숙면을 취하고 저는 잠자는 게 그야말로 꿀잠입니다 꿀잠 천국입니다 저한테는 자 오늘 해설은 아니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